안녕하세요. 이렇게 휴일에 저희 영화 3일의 동안 선택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화 보시기 전에 이 영화를 연출하신 감독님과 주연배우분들을 이 자리에 모시고 직접 인사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입장하실 때 박수로 환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입장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휴일에 입장해가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3일의 영화를 연출한 육상효화와 따라오겠습니다. 제가 원래 제가 만든 영화에 기쁘고 심오하고 깊이 있는 주제를 많이 집어넣는데 이 영화에도 좀 심오하고 깊이 있는 주제를 전화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전화 잘 봤지 않습니다. 전화 잘 봤지 않습니다. 너무 젊으신 것 같아요. 정말 요새 고객님께 온 주제를 보내주신 그런 영화를 남겼습니다. 정말 감동이 있고 몇 세 시간이나 남았을까요? 많은데 즐거운 기회를 봐주시고 또 주인 분들한테 많이 남겨주세요. 네. 재밌는 시간을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3일의 교회에서 집주의 역을 맡은 심오정입니다.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요. 감사합니다. 첫 주 무료의 인사는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환호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의 영화 보고 난 후에 많은 생각이 들게 하는 영화인 것 같아요. 재미있게 봐주시고 좋은 유튜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3일의 교회에서 가이드로 맡은 강경입니다. 감사합니다. 주로 첫 주말에 저희와 힘쓸 수 있도록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기 MBTI 나는 그 티다. 아마 나도 애가 후회하게 되는 기적을 느껴보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단단히 준비하셔야 될 거예요. 영화 재미있게 봐주시고요. 그리고 주변에 홍보도 널리 널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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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다양한 분들이 많이 오셨네요. 여기 코마 애기들 앞에서 자고이고 엄마, 아빠, 연인분들 진짜 다 많이 와주셔서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휴지 잘 챙겨 오셨어요? 네. 네. 엄청 챙길 거예요. 주시고 소원을 알려드려 주시고 소원을 알려드려 주시고 또 편한 건 사다라는 증거와 또 달라가게 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저희 영화가 이번 주에 제공했는데 영화 보신 여러 감상 중에 이 영화를 보고 나서 부모님께 전화를 바로 드렸다. 전화를 잘 받아야겠다. 이런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께 3개인가를 통해서 조금 고픽게 부모님께 전화한 것이 좋았으면 전화실인지 제안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특별한 포즈타임 등으로 소중한 전화 기회 소품을 다녀오는데요. 소중한 거 많이 찍어보시고 여기요? 엄마! 어디서? 부모님께 전화한 통화 드리는 따뜻한 그런 영화를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저희가 전화실인지를 제안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사진 한 번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사진 안 터지나요? 안 터져요. 안 터져요. 소품은 걸어주시고 이 사진과 여러분들 직접 전화드린 인증샵 이런 것들 많이 SNS에 터뜨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퇴장하기 전에 여러분들 손에 들고 있는 예쁜 에코백 그 안에는 눈물을 참지 마시라고 히슈도 저희가 조금 넣어놨습니다. 여러분이 퇴장하기 전에 선물 보고 하나씩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민아 언니 엄마, 엄마랑 딸이랑 여기 3대요! 여기 3대요! 3대! 민아 언니 민아 언니 어? 진짜 잘 들어오는 거 같다! 어? 어? 이거죠? 이거 좀 봐주세요. 진짜 잘 들어오는 거 같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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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부셔졌어요 부... 부셔졌어요 제가 그렇다고 이 영화가 아주 슬프기만한 영화는 아닙니다 영화보시면 웃음도 많이 나고 따뜻한 감성있는 영화를 재밌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언니 사랑해요 사랑해 나도 사랑해 저희가 시간을 더 뺏을 순 없으러 와 앞으로 영화 상영할 테니까 영화 재밌게 보시고 저희는 인사하고 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다봐요 언니 안녕 감사합니다 가이철 감사합니다